오늘의 시행물 질리는데 맛있어 가루 텐딩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엄청 오래된 걸 볼 때 약값이 걱정하지 않는지 카드값이 걱정되나는데 신뢰품 사방센터 나왔어요 1층에 약국이 있대요 네 사기 좋은데 사기 좋은데 고맙습니다 우울하다 몸에 염증이 또 생겨서 약을 받았어요 해병이 아니고 만만 되면 열이 계속 흘렀다 내렸다 해서 미칠 것 같아서 한 2단주간 참다가 눈앞고 귀 아픈 줄은 안 됐어서 결국은 산타 병원에 왔는데 내과에 갔어요 이비인후과 말고 이비인후과에 잘 안 나오면 내과 가니까 확실히 나오네 초등학교 이후로 흡연검사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당황해서 영상도 못 찍었는데 흡연검사하고 귀여워 다 팔렸대요 근데 이거 피지어 나오고 예전에 가봤었어 에디션 다 팔렸더라고요 귀여운데 쉽다 어쨌든 간에 여자분들은 방광 쪽에 원래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기로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길 수 있대요 근데 염증이 빠지면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이거 깨병은 아니다 다행히 난 내가 깨병을까 걱정했지 아파서 어쨌든 오랜만에 나온 김에 돈도 없지만 햄버거나 먹고 갈까요? 집에 오후라서 오후래 반품으로 먹어야지 돈 아까오고 돈 없어서 아쉽다 아쉽다 네 30분 안가워요 흡연하고 싶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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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으 으 으 이렇게 돼맞 famine 안이도 꼬끼 빚 5,000원에 나랑 빚사람을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랑 하나 깨져있어 봐서 사유 없을 것 같은데 생일 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맘에 들어오네 하나는 깨져있어 저도 있는데 나만이 희생하게 만들었어요 들어오네 한 번 대상할 때 보니까 플로폼가 언덕이 형 치워놨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덕이 형은 만들어졌나 봐 일본인가? 별로긴 한데 공평하게 좋아하나 책은 팔리려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 번은 나머지 하나 확실히 깨진 느낌 잘못 만들어진 느낌은 깨진 것 같아서 나는 lude 물 너 티나 나는 너 나는 qualche 나는 너 나는 나는 네 진짜 엄청 좋아 근데 이름도 몰라 외워나야지 나중에 버..번요? 무슨 번? 허니번? 버터번? 맛있어 양은 좀 적은데 약간 창념 느낌? 가격이 그래도 맛있다 아픈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먹고 먹으려고 빵은 진짜 쫄깃쫄깃해 폭신폭신 더 맛있어 식은 점점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사위라도 먹어 맛있어 저 안먹어 너무 자주 먹는게 맛있는데 굿 더럽지만 롱치즈스틱이었던 것 저만 이렇게 껍데기 벗겨먹나요?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트림 더러워 죄송해요 음이 안좋아요 어제 사놓고 안먹은 포카칩 과자다 예 오늘 다르나 보니 어야 야 그만돼 신난다